제14회 한국젠버리에 참가하신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6박 7일 동안 열릴 이번 젠버리가 청소년 여러분의 꿈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경이 낮아지고 서로가 더욱 가까워지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면서 건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한다면 지구촌도 보다 밝고 행복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2023년 세계 젠버리를 개최하여 지구촌 청소년들에게 더욱 새로운 꿈과 희망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성공적인 젠버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서도 한국 정부의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 젠버리 개최를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